이 영상은 이 영상은 저희는 쿠쿠 글룡이가 6cc로 허리야드로 진출할 수 있다 2탄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바로 준비한 것이 안재해 양이 보내주신 소재를 대부해주신 여자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생리대를 사와라 그것도 날개용으로 말하네요 어떻게 이런 걸 하지만 저희가 편의점에 힘들어 살아갈 텐데요 너.. 말을 해! 아유 눈.. 야 클럽 홍보 좀 해, 클럽 홍보 클럽 홍보.. 예 전국에 계신 저희 4,700만 여러분 국민 동포 팬 여러분입니다 저희 클럽이 있습니다, 싸이월드에 네, 예, 예 클럽 가려면 춤춰야지 네, 클럽 가려면 춤춰야죠 지금 쉬는 거 있어요? 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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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색해 하지마 하지마 끝 일단 저희 오늘 이렇게 길게 말을 하는 이유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 말고 뭐해 네? 원흉이가 일주일 사귄 여자친구한테 사였습니다 이번이 5번째 아 6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예 항상 차려왔어요 생긴 거 봐 아무튼 저희 이제 할가는 다 끝났고요 예 이제 편의점으로 가보실까요? 예 갑시다 아 저거 가만히 좀 있어 가위바위보로 네? 생리대 타오는 거 아니에요 생리대 타오는 사람인데요 생리대 타오는 사람은 저할 건데요 예 민망하지 않아? 생리대 타오는 사람은 저할 건데요 가위바위보 한 번 해라 보세요 아 나 조용히 시하 하나 둘 셋 이쪽 걸어 줘요! 나, 둘, 셋, 널, 둘, 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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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널, 널, 둘. 가위, 가위. 남자는 제버곡이요. 남자는 남자는 잘귀여. 가위바위보! 네. 내가? 해야 돼 어쩔 수 없거든 쉬워 아 내가 할게 생리대 어디 있어요? 생리대 네 날개형이요 날개형이 어느 거예요? 이거 이런 거 봐요 날개형이 뭐야 제일 싼 거요 잠시만요? 그냥 그거 주세요 중형 그게 뭔데요? 크긴데요 소울형 있고 중형 있고 대형 있거든요? 지금 쓰실 거죠?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 주세요 얼마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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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중장 사왔습니다 카루치 예지민 카루치 예지민 카루치 예지민 예지민 몰라요? 근데 저희 날개 맞대 날개 맞대 날개 그건 말 좀 하지 마 창피해 이 얼굴이 더 창피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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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돼지야 짜증나요 이거 근데 누가 써 누가 지켜 저희 이거 저희 아무 쓸모 없거든요 있어봤자 환불해 환불합시다 환불 어떻게 해 사왔는데 지금 사왔어 환불해 따라가 안녕 왜 몰라 야 너 왜 종래 놔두고 가 하하하하 하하하하